이 희소성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높아지기 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해외에 있는 그런 식물의 다양한 대회들이 있어요 거기서 2회나 수상 경력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얘가 다 커봤자 1.5m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수폭은 약 40cm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율마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품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플러스 1으로 진행하는데요 3개만 주문하셔도 하나가 더 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교차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비강스센터 해피트리 이기현과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품목이 바로 측백나무들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많은 측백나무와 향나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보통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드렸던 게 킹오브브라먼트 아니면 블루에로우, 에메랄드그린, 써니스마르 이런 것들이었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것들은 이제 제이비가든센터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품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생산되는 것들보다 라이선스 있는 것들을 굳이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 희소성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높아지기 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의 우리가 측백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거와 다른 차별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하나를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서 얘는 어떤 특성이 있고 저희가 전망을 좋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처음 보실 것은 브라이트 스마르그입니다 브라이트 스마르그 같은 경우는 끝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약간 물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이트라는 것 자체가 밝다라는 뜻인데요 스마르그는 에메랄드 그린의 항명입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그린과 똑같은 수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약간 밝은 빛이 나타낸다 해서 브라이트 스마르그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왜 저희가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냐를 따져본다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커봤자 1.7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수폭은 한 60에서 70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측백이 너무 커버려 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적당히 자라는 그런 측백들이 없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품종을 찾으실 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손목이 되더라도 170cm까지 크니까 사실상 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 정도에서 끝나면은 더 이상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차폐용으로 쓸 때 약간 낮은 수고를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발코니용으로 이용하겠다 아니면은 화분에 길러서 쫙 진열을 할 때 쓰겠다 하시면은 굉장히 적합한 식물이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브라반드, 에메랄드, 그린, 블루에로우는 2m, 3m, 4m도 올라가는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니 정원에서 정말로 쓸만도 하고 베란다에서도 쓸만도 하고 그리고 카페, 특히나 진입로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백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상품은 토템 스마라그입니다 저희가 소개를 잘 안 시켜드렸었는데 이번에 토템 스마라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입질을 보시면요 아까 브라이트 스마라그랑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약간 옆으로 퍼져가지고 약간 진짜 측백 같다면은 얘는 약간 입질이 굉장히 조밀조밀한 율마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율마 잘 아시죠? 가정에서 화분에 넣고 굉장히 많이 기르시는데요 나중에 성목이 되면은 약간 율마 같은 측백입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 당연히 율마처럼 화분용, 토피오리용으로 베란다에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율마를 유통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뭡니까? 월동력, 그리고 햇빛에 타버려서 녹아버리는 점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된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 토템 스마라그는 측백입니다 측백인데 완전 토템과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수용도 이렇게 동그랗게 자랍니다 뾰족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굉장히 괜찮으면서 그렇게 토피용으로 율마를 대체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다 커봤자 1.5m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수폭은 약 40cm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율마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품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측백나무, 킹오브라반트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할 때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실외 시장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요 아웃필드로 나가야 되거든요 하지만은 이 토템 스마라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도까지도 건들 수 있으니까 실내, 야외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측백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기르시다가 그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유통될 만한 그런 유망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아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외에 있는 그런 식물의 다양한 대회들이 있어요 이런 박람회들이 있는데 거기서 2회나 수상 경력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 보실 친구가 아이보리 에로우입니다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렇게 새싹이 아이보리 색깔이 나옵니다 이 초록색 이파리와 굉장히 대비가 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독립수로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고 뭔가 이렇게 테라스 이런 발코니를 조성하실 때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원래 블루에로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 심심할 수가 있어갖고 약간 사람으로 치면 약간 브릿지를 넣었다 그런 느낌이 정말로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보리 에로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크지 않고요 한 맥시멈 사이즈가 2.5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브라이트 스마르그나 토템 스마르그가 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아이보리 에로우를 찾아주시면 적당한 수거에서 끝나니까 굉장히 독특한 조경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옥상 조경할 때도 너무 높지도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키울 수도 있고 베란다보다는 정원에서 적당한 수거에서 나는 관리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토템 스마르그처럼 해외에서 은메달 딴 좋은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수상 경력이 이렇게 빛나고 있고요 아 빛깔찍이네 아 저것도 씹고 싶고 저것도 씹고 싶고 도대체 뭘 심어야 되노? 뭘 심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교육으로 오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시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품종이 바로 이 제이비 브라반트입니다 이름을 막 부르긴 좀 그렇지만은 김정범 나무입니다 김정범 브라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저희 이름을 붙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제이비 브라반트로 외국에서도 유통되고 있는데 굉장히 세력이 강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달리 제가 따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건데요 제이비 브라반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스마르그, 에메랄드 그린, 킹오브라반트보다 뚱뚱하게 자라서 아주 꽉 채우는 친구인데 제이비 브라반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나는 조그맣고 얇고 그런 애들은 싫어 난 큼직큼직하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제이비 브라반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성장력도 엄청납니다 뿌리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자랐습니다 뿌리가 이 정도라면 벌써 활짝이 거의 100%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만 하면 엄청 잘 자라니까요 저희가 괜히 네덜란드에서 이런 품목들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범 책백이 새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식목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나무를 식재하실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품종들이 소개된 기념으로 제가 3 플러스 1에 한번 진행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스마르그 하나 그리고 토템 스마르그 하나 그리고 블루 에로우 하나 그리고 제이비 브라반트까지 4개를 해서 3 플러스 1으로 진행하는데요 품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토템 스마르그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3개만 주문하셔도 하나가 더 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교차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재테크 요즘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남들이 너무 많이 심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구매하셔가지고 조금 더 좋은 시장을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테크 하시는 거나 나무 심는 것이나 무슨 정보가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충북 옥차에 있는 제이비가스센터 한번 방문하셔서 진지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해피트리 이지영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